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망상 1지구 개발사업 시행자가 사업자 지정을 취소하라는 범시민대책위의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습니다. 망상 1지구 개발사업 시행자인 동해 ECT는 사업구역을 헐값에 빼앗아 용도변경으로 천문학적 이익을 취할 것이란 주장에 대해 50% 이상 토지를 경매로 취득했으며 자녀 토지는 협의 매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망상 1지구 사업은 동해안권 경자구역청과의 개발계획변경합의서를 토대로 진행 중이며 경자구역특별법에 따라 사업이 좌초되면 토지를 매입시세로 환매하게 돼 있고 개발이익의 10%를 재투자하게 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. 동해 ECT는 망상지구 개발이 무산되면 경제적 기회에 손실이 있는 만큼 경자구역청과 동해시 시민 모두의 관심과 성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.